불어난 하천에 손전등을 든 소방대원이 다가갑니다. 물에 빠진 남성이 구조를 기다립니다. 오늘 새벽 4시쯤 대전 서구 도마교 인근에서 물에 빠진 남성이 구조됐습니다. 폭우로 순식간에 하천 수위가 오르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밤새 금강류역에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홍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절반이 잠겼습니다. 토마토, 고추, 양파 등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내부는 흙탕물에 뒤집혔습니다. 비는 새벽 1시쯤 퍼붓기 시작하더니 서너 시간 만에 성인 가슴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만경강이라는 데에서 큰 강이 빗물을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주지를 못하니까 위에까지 차버리는 거예요. 오늘 자정부터 이 지역엔 255mm의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새벽 4시쯤엔 전북 완주군의 하천이 범람해 주민 10여 명이 고립됐다는 신고도 들어왔습니다. 군산 어청도에는 시간당 146mm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나토웨이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새벽 산사태 등 위험 지역에서 주민대피를 신속히 실시하고 침수 우려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통제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이렇게 밤사이 장맛비 충청과 남부지방에 집중됐습니다. 이 구역에 정체전선이 머물면서 좁은 구역에 비구름이 강한 비를 뿌려 피해를 키운 건데요. 지금은 어떤지 또 오늘 날씨는 어떨지 보도국의 이재승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지금도 비가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나요? 네, 지금 이 시각 비가 집중되는 곳은 경상도와 남해안입니다. 특히 오늘 새벽 호우주의보가 호우경보로 강화된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대는 어제 충남과 전라 서해안 지역에 있었는데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서쪽 지역, 서해안 쪽으로는 서서히 빗줄기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이미 밤새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이 정도면 말 그대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물벼락 수준의 비입니다. 시간당 강수로는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비가 워낙 많이 오다 보니 오늘 새벽에는 충남 논산의 한 오피스텔 지하 2층에서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침수되면서 남성 한 명이 숨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네, 계속 비가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오늘 날씨 어떻습니까? 네,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충청권은 오늘 아침까지, 전라권은 오늘 오전까지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상권은 낮까지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앞으로 대구, 경북에는 최대 120mm의 폭우가 더 쏟아지고 전라북도에도 100mm가 넘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에 비해 서울 중 수도권은 흐린 가운데 5에서 40mm의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곳에 따라 강한 소나기가 예보돼 있어 우산은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뒤 또 오는 비여서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데요. 주의사항 전해주시죠. 네,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비가 쏟아지는 만큼 맨홀이나 하천 주변에 가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계속되는 장맛비로 충청과 경북, 전북은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산사태를 감지하면 즉시 신고하고, 대피 명령에 따라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인도와 차도가 물에 잠겼고, 집 주변 길가는 아예 사람이 걸을 수 없게 됐습니다. 지하철역 인근은 밤 늦게까지 정체가 심했습니다. 모두 밤부터 새벽 사이 거센 비가 몰아치며 발생한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경북 안동시 옥동 일대엔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어젯밤에 이어 내일 새벽에도 충청권과 전라권, 경상권에 20에서 30mm의 비가 내리고, 수도권에도 내일 밤부터 아침까지 많게는 50mm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이렇게 유독 야행성 폭우가 자주 나타나는 이유는 변덕스러운 기류 탓입니다.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아랫공기가 수직으로 오르는 난류가 생기는데, 이게 남쪽에서 불어온 뜨겁고 습한 공기인 하층 Z기류를 막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온도가 내려가면서 하층 Z기류가 내륙으로 들어가 많은 비를 뿌리는 겁니다. 또 가늘고 긴 막대형 비구름이 오르내리면서 지역별 강수량 차이는 커질 수 있습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오르락내리락하는 정체전선의 인근 지역 간에 강수량 편차가 매우 클 수가 있고, 특히 저기압을 통과할 때마다 국지적으로 발달하는 비구름대의 영역이 굉장히 좁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어. JTBC 황예린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